아, 예뻐라. 아, 예쁘네. 집에 들어가. 아, 진짜, 진짜. 문도 닫고. 오.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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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우민 땡이 누구야? 아이치, 아기 땡이야? 우민 땡이 어디 있어요? 우와. 강아지도 재능이 있지만 보호자도 재능이 있나봐요. 땡이 땡. 아이고, 머리 진짜 좋구나. 학교 종이. 옳지. 우리 모두 다같이 종을 쳐. 우리 모두 다같이 종을 쳐.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종을 쳐. 우리 모두 다같이 종을 쳐. 옳지. 아이치. 엄마 오니까 물티슈 갖다 주는 거야? 엄마 오지 마라. 몸 다이어트 중이잖아. 살 빠졌어? 어? 몸무게 잘 안 돼? 몸매 가려, 여기. 우와. 어떻게 해? 문아, 엄마 발 씹니다. 발 씹니다. 양말 갖다 줘. 양말 어디 있지? 양말 어디 있더라?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똑똑해. 너무 잘한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떻게 다하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네요. 생각지 못한 개인기들이라서 너무 놀랐어.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보호자도 정말 저 친구하고 사랑하고 또 가르치는 걸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가는 거고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우리 강아지 스트레스 받아야 할까 봐. 그렇죠? 네. 앉아 엎드려도 안 가르친다. 그런 분들이신데. 그러면 우리 저 자녀 힘들까 봐 한글 안 가르칠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하고 신호를 맞추는 뭔가 장기는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면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못하니. 저거 봤잖아, 걔. 홍이 봤지. 옆집 애랑 이제 비교 시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특수하게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머리가 또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듯이 걔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